5번, 6번, 7번, 8번 짱대형님 5번, 6번, 7번, 8번 거리가 같아요 초보시래 초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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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거의 다 같습니다 처음엔 보통 100원전이 치시는 분들이 보통 5번, 5번이 아니라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거의 피칭까지 같아요 거리가 근데 약간 뭔가가 깨달음이 오고 90대 후반으로 가든가 90대 중반으로 가면 갈수록 격차는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어떠한 스윙으로 볼을 치는게 아니라 그냥 손으로 볼을 치시는거에요 그냥 이렇게 팔로만 볼을 치시거나 그런거에요 이 몸으로 스윙을 하게 되면 비거리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짱대형님 같은 경우는 뭐 이런것도 좋아요 이런거 자꾸 그냥 이런식으로 그냥 불 들어오게 쓰레기 쳐서 불이 들어오게 아니라 요렇게 연습하시면 되고 만약에 이거 싸게 치러 아니 그런거 없어 그러면 샌드웨지에다가 앞에다가 약간 무거운걸 달고 그 뭐야 앞바꿍대 같은걸로 감으세요 그래서 이 무거움을 자꾸 느끼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 볼을 많이 친다고 좋은게 아니에요 손으로 뱃어라 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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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